네 안녕하세요 재민이 친구들 이번에도 날먹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갓도소드랑 갓도보호 때 날먹하지 말라고 그렇게 욕을 들었는데 또 날먹하라고 또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정상... 어 뭐야 땅바닥에다가 철만 버려주고요 네드라이크 블럭 다스키 버려주고 연어를 마지막으로 버려주면 냥냥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검미 완성이 되고요 혼잡이 부분을 오른쪽 클릭해야 이게 검미 뽑히더라고요 아랫부분은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을 아무리 클릭해봐야... 어 뭐야? 뭐 되네? 요가도 안됐잖아 뭐라고 적혀있는데 어...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버리는 키를 눌러주면 버리는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어 이렇게 나가는데 어 컴퓨터 안 좋으면 제가 엔드드래곤이랑 위도 준비했는데 그럼 위도부터 한번 때려잡아... 어? 통화로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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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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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아프네! 깜짝아! 오! 아니 야 안맞는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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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